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마에 사셨어요? 앞에서 4천원에서 앞에서 많이 올려줬잖아요 그죠? 9배 올려줬잖아요 4과 36 9배 그죠? 3만 원은 들어왔어요? 왜 이렇게 비싸게 들어왔어요? 3만 원은 여기 꼭대기에 들어왔네 일단은 전조점을 높이니깐요 그리고 정고점도 일단 높이고 있어요 그죠? 전자점을 계속 높이죠 여기서부터 손절과 여기 잡고 싸우세요 그리고 번져놓으면 다시 꼭 물어봐 주세요 2만 3천 원 손절과 2만 3천 원 잡고 싸우시고요 2만 3천 원 깨지면 이 자리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1만 8천 원 이 자리 깨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깐요 손절과 2만 3천 원 잡고 싸우시고요 번져놓으면 꼭 다시 물어보세요 들어간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많이 먹은 종목은요 뒤에서 힘이 없어요